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연희동 성산로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이 일대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서울시는 성산로의 하수관로 상수도관, 도시가스와 통신관을 특별 점검하고 성산로 일대를 대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, GPR 탐사를 월 1회 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서울시는 경사가 있는 사고 현장의 지형적 특성에 집중호우와 인근 지역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